음악 이제 오늘부터 6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관 장세기 4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과 이버가 자녀를 낳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장세기 4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응급이 되는데 아담과 이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각자 하나님께 재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아벨은 그의 양떼의 처음 난 것의 기름진 부분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요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 환한 얼굴을 그대로 쏟아 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것은 받아들여지는 예배 재물과 그렇지 않은 예배 재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인도 처음에는 피해제사를 아마 드렸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냥 적당하게 재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스는 구약의 주석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구약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포함을 되고 있는데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의 믿음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아이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민희 애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7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역시 원시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시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또 그렇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가인은 이해를 받아들였지만 가팹게 여긴 거죠. 그런데 아벨은 원시복음을 믿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옷으로 죄를 가리우시고 여자의 후손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마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선에서 추방된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데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불의는 또 의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아벨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보금의 은혜의 은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는 아벨이 자기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짐승의 행태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야 할 궁극적인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이고 또 가장 순수한 재물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므로 이해 없이 양이나 황소를 잡는 것은 그냥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큰 딜레미가 무엇인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로마서 3장 26절은 이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의로우신 자와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로우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만 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인은 그런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의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일법과 행위로 의리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받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려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그가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세기 4장 8절 보세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비를 처죽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살인이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원시보검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세기 3장 15절은 두 후손의 분열과 원수로서의 즉대적 본성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분열은 가인과 아빌의 첫 번째 살인사건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아빌은 믿음으로 의의를 얻어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비를 죽인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찬세기 3장 15절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뱀 사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여자의 후손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찬세기 3장 4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씨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셋으로부터 홍수 사건까지 구속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셋이 태어났을 때 사탄은 셋의 가정을 통해서 애정된 메시야가 올 것으로 알고 셋의 가정을 파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시도했어요. 메시야에 관한 약속을 모효화시키기 위해서 셋의 아들들을 유혹하고 또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했죠. 마치 용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류를 진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정인 셋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비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여자의 후손은 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계획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또 그분의 계획을 계속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셋이죠. 씨는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꼭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같은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믿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비를 죽인 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본성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살 것인지를 반영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인류가 구원받을 공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다. 구원에는 특별한 길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은 셋을 통해서 예비가 됐던 것입니다. 셋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실 놀라운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장세기 4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과 이버가 자녀를 낳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장세기 4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아담과 이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각자 하나님께 재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아벨은 그의 양떼의 처음 난 것의 기름진 부분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요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 화난 얼굴을 그대로 쏟아 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것은 받아들여지는 예배의 재물과 그렇지 않은 예배의 재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인도 처음에는 피해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냥 적당하게 재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스는 구약의 주석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구약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포함을 되고 있는데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의 믿음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원시보금에서 여자의 아이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니 애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3장 27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역시 원시보금을 듣고 믿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시보금에 대한 이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또 그렇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가인은 이해를 받아들였지만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런데 아벨은 원시보금을 믿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옷으로 죄를 가리우시고 여자의 후손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마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어이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이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선에서 초방된 이유는 하나님은 어이로우신데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불의는 또 의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초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아벨이 어이롭다 이렇게 여겨졌을 때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보금의 은혜의 은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는 아벨이 자기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짐승의 행태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야 할 궁극적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런 이에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이고 또 가장 순수한 재물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므로 이해 없이 양이나 황소를 잡는 것은 그냥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마서 3장 26절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큰 딜레미가 무엇인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로마서 3장 26절은 이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의로우신 자와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로우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만 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인은 그런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의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일법과 행위로 의리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바꾸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려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그가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장세기 4장 8절을 보세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비를 처죽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살인이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원시보검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은 두 후손의 분열과 원수로서의 적대적 본성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분열은 가인과 아빌의 첫 번째 살인사건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아빌은 믿음으로 의의를 얻어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아비를 죽인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장세기 3장 15절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뱀 사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여자의 후손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장세기 3장 4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씨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셋으로부터 홍수 사건까지 구속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셋이 태어났을 때 사탄은 셋의 가정을 통해서 애정된 메시야가 올 것으로 알고 셋의 가정을 파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시도했어요. 메시야에 관한 약속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셋의 아들들을 유혹하고 또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했죠. 마치 용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류를 진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정인 셋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비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여자의 후손은 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계획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또 그분의 계획을 계속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셋이죠. 씨는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꼭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같은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믿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비를 죽인 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본성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살 것인지를 반영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인류가 구원 받을 공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다. 구원에는 특별한 길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은 셋을 통해서 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아람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실 놀라운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ري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